이놈이 형이 어딨어? 어... 형, 종민이 형 만났어? 어, 나 종민이 형이랑 같이 있어. 벌써 만났어? 우리가 꼴찌구나. 알겠어, 형. 응. 오케이. 알겠어, 형. 응. 오케이. 네, 형. 빨리 가야 되는데, 전우야. 아니 형, 인우 형이랑 만났다면서요. 인우랑 왜 만나? 인우 형, 인우 형이 어디인지도 몰라. 아니, 거짓말 하지 마요, 형. 진짜로. 야, 거짓말 아니야. 아니, 방금 인우 형이랑 통화했어요, 형. 나 이제 형들 안 믿어, 이제. 우와, 미치겠다, 설아야. 왜 그래? 나 형들 안 믿어요, 형, 이제. 형이 정확한 주소를 안 알려줬어요, 형, 저한테. 컴포터블! 컴포터블 안 나와요. 강원도밖에 안 나와요, 형. 호! 타블! 타블이요? 잠깐만요. 어? 나왔다. 봐봐, 이제 왜 그래? 믿는다, 김종민. 기사님, 안녕하세요. 알았어, 형. 지금 이제 형 30초. 진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30초. 정민이야. 정민이야. 우와, 세훈아! 형.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니, 세훈 형은. 지금 내가 거기로 가는 줄 알 거예요. 우리 빨리 도망가자. 야, 가자, 가자. 자, 인우도 이쪽으로 올라가. 바로 가자. 아, 왜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인우야, 왜 안 와? 나 열심히 걷고 있는데. 형. 아, 나 열심히 걷고 있는데. 전화 늦게 가서. 야, 진짜 형. 아, 알았어, 형. 지금 바로 서로 갈게요. 왜 안 와, 지금. 선우하고 지금. 세훈이하고 지금. 편대인 것 같아. 형, 나는 택시 탈 거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와. 아, 포타불. 포타불. 오케이, 포타불. 안녕하세요. 아, 브라더. 아, 우리의 결실을 맺는 이 순간. 잠깐 앉으시죠. 아, 예. 아,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고 계십니다. 저와 제가 말씀드린 가사를 이어 불러주세요. 둘이 동시에 같은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커플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둘, 셋. 사랑스러워. 다시 시작. 어, 뭐야? 진짜요? 사랑스러워. 여보세요, 너 어디야? 아니, 형. 지금 종민 형이랑 이누 형이랑 만났대요. 어, 진짜? 형이랑 나랑 마지막이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형, 진짜 기다리고 있어. 나 한 15분 걸려요. 아, 빨리, 알았어. 빨리 와. 나도 괜찮아, 이게 빨리 와. 오케이, 알겠어요. 어헝. 됐어, 됐어, 됐어. 이게 있을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좋아. 자유미한 큰 것까지도 다 사랑스러워. 시청자는 몰라. 조용히 해. 어헝. 예, 네. 아, 네. 감사합니다.